바람보다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 먼저 눕는다. 언론사의 모습. 그래도 여기도 뭐라 그러지 돈을 벌어야 하는 곳이잖아요. 이동형 작가 라디오 빠지고 나니까 실시간 시청 50명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취자가 아예 없어진 상태일 텐데 아랑곳하지 않고 간판 프로그램 하나를 더 없애는 거죠. 네. 저 시청률이 ytn에서는 뉴스가 있는 전형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진영에 치우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변상욱 대기자가 cbs에서 오랜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할 것도 없거든요. 상식적인 정도의 언론인인 건데 그런 사람도 눈치 보여서 품고 가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인수위에서 뉴스타파 서울의 소리 뉴스버스 미디어 오늘까지 딱 이렇게 네 개를 묶어서 출입 금지를 시키고 있는 풍경 언론의 자유를 맺쳤던 윤석열 당선자의 가증스러운 목소리 이런 것들이 다 한데 어우러지는 풍경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어쩜 이렇게 사기꾼일까 자기가 했던 말들을 하나도 지키는 게 없어요. 지키는 건 한동훈을 갖다가 중용하겠다는 것 외에는 다른 건 하나도 지키는 게 없어요. 나는 법에 의해서 기소당하지 않는 검찰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법은 내가 만들면 법이야. 내가 말하는 게 법이야. 내가 법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 안 지키고 공약 안 지켜. 뭐 어때? 내가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정치라는 게 이래도 되는 거예요? 뭐 참 전례를 보기 드문 경우라서 이미 인수위 시절에 박문진 포함해서 언론사와 간담회 전두환 대통령 이후로 처음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죠. 전두환 군부 이후로 처음 있었던 만큼 아주 노골적인 작업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특히나 YTN 같은 업체들은 지금 무릎을 딱딱 꿇고 있는 거죠. 그렇죠. 도대체 이거는 박근혜 때보다도 더 심한 회귀라고나 할까? 왜냐하면 박근혜 때는 그래도 야 우리가 청문회 걸릴 것 같으니까 김학의는 차관으로 가자. 이런 거는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예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최소한 내가 룰을 지키는 반칙을 쓰더라도 있잖아요. 농구 같은 데 보면 반칙을 쓴단 말이에요. 쓰긴 쓰는데 최소한 까서는 안 되잖아. 까면 테크니컬 파울이니까 그냥 깡패의 룰이에요. 그냥 까는 거야. 그냥 까. 내 편으로 있으면 내가 끝까지 챙겨준다. 한동은 봤지. 너희들도 앞으로 알아서 잘해. 라는 시그널을 줌과 동시에 상대편은 법과 질서와 상관없이 후두를 까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소권은 헌법이 딱 검사에게만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괜찮다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상 법치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이상해질 텐데요.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텐데 어디까지 가려고 일어나는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두렵지 않은 거잖아요. 개기면 그냥 잡아놓고 지금 벌써 그 건사랑 같은 김건희 카페에서는요. 리스트 쭉 만들어서 계속 고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안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 김건희를 언급했다. 다 고소할 테세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이거 막걸리 그 무슨 시대 있잖아요. 막걸리 보안법 시대. 막걸리 보안법 시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르신 또 막걸리 보안법 시대 얘기하면 듣는 청자들은 다 연세가 젊으시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실 텐데요. 좀 설명해 주세요. 옛날에 막걸리를 마시던 시설에 이거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두 사람이 얘기하다. 나 이 김일성만도 못한 새끼야 라고 요구를 해서 한 사람이. 그 다음 반대 사람이 국가보안법으로 이 상대편을 고소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처벌의 요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김일성보다 못한 존재라고 공개적으로 말함으로써 김일성을 높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처벌한다. 이르던 시절이 있었죠. 뭐 그 박정희 이 새끼 이랬다고 또 잡혀간 사람도 있었고요. 전두환 대머리라며 이랬다가 잡혀간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머리입니까? 네. 한동훈 대머리란 말도 못하겠네요 이제. 뭐 어때요? 해요? 하세요. 뭐 무슨 문제 있나요? 모욕죄 이래가지고 잡아갈 것 같은데. 사실 적시의한 명예에 있으면. 그렇지. 사실 적시의한 명예에 있으면 있잖아. 그럼 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하하하하하하하하 가버리 잘 어울리십니다. 아니 보세요. 그냥 YTN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데가 보도 채널인데 실제로 그 뿌리가 연합뉴스를 뿌리에 두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까지도 중견 기자들은 공공방송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메커니즘 같은 것들이 몸에 배 있어요. 있죠. 그런데도 빤스벗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제작진은 얼마 전에 교체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기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진행자들 팀의 PD와 제작진들이 대거 지금 교체가 되고 있거든요. 이걸 먼저 교체하고 그다음에 수순위 진행자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겠죠. 거기에는 그 누구도 심지어 언론 노조도 비판을 왜 안 할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언론 노조가 오늘 비판했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할 것 같은데 설마. 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변상욱은 언론 노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프리랜서? 그렇군요. 그것도 예전에 간부급이잖아요. 그래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항의를 하겠죠. 언제 그런 항의를 했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언론 노조가 난리를 쳤던 거는 언론중재법 때. 그때 이후로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론중재법이 심합니까? 이게 심합니까? 저 진지하게 여쭙고 싶어요. 너님들이 기자라고 한다면 양심에 털이 나지 않았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합당한 짓거리입니까? 이게 언론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입니까? 이건 언론의 탄압이 아니고 중재법을 통해서 기자가 개인에 대해서도 뭔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언론사에게 물리는 거거든요. 대부분 손해배상은. 그 민사로 손해배상을 물리는 게 언론을 위축시키는 겁니까? 그 민사로 손해배상은.